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근입니다. MLB 더 쇼이고 로드투더쇼 이정후 키우기 월드시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월드시리즈고 랜덤원이 부상에서 복귀했어요. 1차전인데 흰이 지금 코스트시즌에서 2경기 나와서 2승 4.50인데 아 신기합니다 엔드웨이니까 이렇게 활약해주고 있다는게 홈경기에서 좀 이겨야되는데 랜덤이 부상으로 너무 오래 쉬었어 오우 랜덤이 넘겼고 랜덤이 돌아왔는데 랜덤이 부상으로 너무 오래 쉬었어 오우 아 나갔으면 안되는 공인데 오우 3라이스 골을 잡았네 다시 기어왔어요 이정 앞에 어 아 이 정도는 아 아 하아이 야 1차전 왜이렇게 무너지니? 나이스 어 그래도 음타 좀 올렸다 블랙몬 믿는다 하아 하아 더블플레이 뭐냐 아아 여기서 이정호가 아 이정호 제발 아 이정호 제발 와 이게 3 오! 야 이걸 역전 심했어? 아 솔직히 첫 경기 포기하고 있었는데 야 그걸 끝내기로 역전을 하네요 오 오 우탄이가 또 월드시리즈 활약도 좋네 오 제이콥 디그롤이네 아하 아하 월드시리즈 활약이 안좋은데 오 오 이 오 오 오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2대0 3대0 4대0 와 우승 가나 진짜? 왜 이렇게 잘해? 디그롬한테 4점을 해다니 오 다행이다 아 볼이었어? 달려 달려 그렇지 1번 2 3 . 3 3 8 8 9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10 10 10 야 그래도 아슬아슬하지만 잘 버텨주네 나이스 이정호 2부탁 그렇지 블랙몬 이거 3중이지 그렇지 이정호 끝까지 5대2 2차전 가져가겠는데 2차전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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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전 가져가 2차전 가져가 2차전 가져가 3차전 가져가 1-2 1-2 아 3 3 3 4 4 4 4 4 5 5 5 오오오. 나이스. 그렇지 이정훈 이거 훈련이다. 아아.. 당장 못 넘겼네. 1pitch 1 swing of the bat and they've got a man in scoring position just like that on the mound. He's probably happy it stayed the yard. He jumped all over the first thing he saw and almost. Meanwhile here the throw to third is not in time and he's in there safely. So a runner at third here with one gun and that'll bring up the left-handed bat of Dominic Smith. And the pitch is off the catcher's glove as it rolls away in a near disaster there but he's able to recover in time and make it back to third safely. And a swing and a miss as they got him with the slider there two away. That's his second strike out of the game. I wouldn't be surprised if a coach finds him in the dugout and gives him a little talk about shortening up and putting the ball in play. Good things tend to happen when you do that in these kinds of conditions. Aha, I didn't do that in these kinds of conditions. Oh, that's right. Let's try this one. 한번 잡아볼까 4대1이긴 한데 오우 좋아 이정! 아 이건 진짜 넘어가라 아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우수선수상 탔는데 뭔가 좀 아쉽단 말이야 4대3? 오우 오우 여기서 이정우가 한점 더 내주면 3차정도 접수하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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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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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경우는 월드시리즈의 활약이 좀 약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풀린다 안풀려 4대1 아 여기서 한번에 그냥 우승해버리는게 깔끔한데 아 5대1 LA 엔젤스 버프가 여기서 끝나나? 오 야 왔어 이정우 약속의 파래 한번 가면 좋은데 약속의 파래? 오 아 아 이경기 이번에 내줬다 아 쟀네 오 오 아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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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탄이 잘해오다 갑자기 왜 무너지냐 아 설마 투수인데 투수한테 수비 찬스 나고 설마 장타 아니겠지 오 다행이다 야 5탄이 오 랜돈 아 근데 또 다시 두 점차 랜돈이 그래도 월드 시리즈에 돌아와서 다행이긴 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안되지 아 이게 안되냐 오 블랙몬 어차피 bottom of the inning now and that'll give way to the veteran's second baseman Jason Kipnis that's lifted the other way out to left Lee has him played perfectly as he puts it away for at number one he said 오타니는 투타 겸직을 잘하네 오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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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ers at the play that's when he's at his best one of the keys matty B to being a good reliever is being able to pitch out of trouble trouble that's created by the pictures before you or sometimes you even have some nested you put on yourself a regardless if it's a mess that he's inherited or one that he's created for himself this guy makes good pitches when the games on the line 여기서 따라가줘야되는데 그렇지 이사의 이정우는 3루까지 블랙몬 이정우 이거 홈까지 이야 하아 한 점 차 얘들아 오 그렇지 아 버클레이 아 저기서 트롱 널 맞냐 이정우의 주루플레이까지 있었는데 오 오 오 이정우 여기서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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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까지 야 지렸다 이정우 이정우 활약 좋네 야 블랙몬 제발 엄마 아 아 아 에인젤스 스타디움에서 우승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거라고 생각합시다 아 어떻게 이르냐 3대0까지 뭐라고 치고서 힛냐 오 좋아 오 이정우 찬스 왔어요 아 영웅 한번 대자 안타 아 아 힛냐 아 아 이정우 앞에 또 찬스 왔어 이정우 제발 아 한가운데였나 에이 오중간하게 오네 체인점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이정우 나이스 아 아 아 좋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블랙몬 그렇지 일어났다 이정우까지 아 아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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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솔로움만을 쳤어? 아 아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아 오 블랙몬 오 6대1 야 이거 우승각이다 오 좋아 와 이 정우 진짜 활약 한번 해야지 이야 이 정우 드디어 슬기런 스웨기포 이야 이 우승 스웨기 반거지 아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9대1 설마 역전당하진 않을까 어 피니 야 투수 바꾸자 오 오 그렇지 시 이건 뭐 어쩔 수 없었어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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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이정우 그렇지 어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정호 키우기 마침내 우승하네요 진짜 길었다 그동안 이 시리즈 그동안 이 시리즈 해갔던거가 스쳐지나가네요 이정호는 어디냐? 자 일단 mlb 더쇼20 로드투더쇼 이정호 키우기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이 컨텐츠가 시발점이었는데요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일단 우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다른 팀 이적 등을 통해서 더 이어갈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